못하면 진짜 바보예요 소리 내면서 했죠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나인 뜻은 그 다음 그래서 뜻은 다음 바이크 라이스 쌀 또는 밥 파인 소나무 아이스 라인 라인 선 라인 바인 포도나무 포도나무 동굴 마이크 마이크 마이스 생기들 생기들 생지 한 마리는 마우스라 그래요 이렇게 쓰죠 한 마리는 마우스 여러 마리는 마이스 하이크 도보 여행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걸어다니면서 여행하는 걸 하이크라 그래요 도보 여행이 걷는 여행을 얘기해요 하이크 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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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 D I C 그렇지 그럼 I가 무슨 소리 됐어 E E D는 I는 E C는 E는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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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뭐 되고 있어 가만 보니까 아이가 아이 소리나는 애를 모아놓은 것 같지 않아? 몰랐어요? 알았어요? 그럼 얘는?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바이크 쓰는 법 귀 아이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다음 나인 쓰는 법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다음 마이스 쓰는 법 그럼 이건 뭐예요? 아이스 아이스 라이스 쓰는 법 아이스 또 아이스 또 들어있네 마이크 쓰는 법 아이스 할 뻔 했죠? 마이크 라인 라인 쓰는 법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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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라인 다음 아이스 아이스 다음 라인 라인 A-R-K-E 파인 쓰는 법 진작 이렇게 좀 해오지 집에서 꼭 혼을 내고 뭐라 하고 어 이렇게 해야지 합니까 근데 첫번째 할 때 왜 그랬어 오늘 두번 했는데 어 첫번째도 이랬다고 첫번째 찍었던